TV보문의 여자 최우수 연기상의 후보로 이번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 함께하고 계시는 김태리 배우입니다. 25, 21에서 나이도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김태리 배우인데요. 안녕하세요. 무대 위에 있는 원 안에 서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먼저 중앙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실까요? 김태리 배우께서는 인기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. 75만 표가 넘는 표를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받으시면서 인기상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. 그 기쁜 마음 혹시 저희 카메라 앞에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왼쪽에 카메라 있습니다.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.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데요. 이 쑥스러운 모습마저 정말 사랑스러운 테리블리 김태리 배우입니다. 너무 쑥스러워 하시지만 이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운 김태리 배우님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진기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팬 여러분의 마음이시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담고 싶은 그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